돈을 뜨자마자 맘이 아려와 어제 기억이 다가와 어쩌지 어쩌지 홈아 사실 내 잘못은 알지만 자존심이라는 못된 녀석에 자꾸만 무너져 everyday 이 결혼 말이 너의 맘을 파고들때 눈물의 yesterday 그 재밌다는 만화책을 손에 치고 한 시간째 같은 장만을 또 네 전화만 기다리며 thinking about you what can I do 비춰있지 말고 차라리 날 때려줘 난 그렇게라도 기분 풀렸음 좋겠어 사랑이라 그런거야 내 가위를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 내가 네 맘 아프게 한 만큼만 때려줘 차라리 그만큼 때려줘 아니겠지 설마 이별이 오는 건 아니겠지 나 혼자 생각 맞지 놀아보지도 못하는 난 겁쟁이 나 말하는 욕심쟁이 자만심이라는 어리성은 me 자꾸 기다리래 everyday 네가 먼저 내게 온다면 미안하다고 할텐데 그 재밌다는 DVD를 들어 놓고 무슨 내용인지 I just don't know 네 전화만 기다리며 crazy about you what can I do 비춰있지 말고 차라리 날 때려줘 내 마음이 더 아픈걸 난 그렇게라도 기분 풀렸음 좋겠어 I don't know what to do 사랑이라 그런거야 다 두려워서 키워가는 거잖아 내 맘 아픈걸 내가 네 맘 아프게 한 만큼만 때려줘 차라리 그만큼 때려줘 Yeah 너를 안고 싶은데 Oh no I don't want 하고 있는데 Yeah 자꾸 맘에 없는 말에 상처 주는 나를 용서해 진짜 잊지 말고 차라리 해봐줘 근데 이렇게 더 더 깊고 했으면 좋겠어 She can't leave it out with love 사랑이란 너야 다가가서 이루어가는 거잖아 내가 네 맘 아프게 한 만큼만 떼겨줘 차라리 그만큼 떼여줘 빗자 잃지 말고 사랑이란 떼겨줘 Oh baby 내 맘을 알아줘 난 그렇게라도 기분 풀렸음 좋겠어 사랑이란 그런 거야 다가가서 이루어가는 거잖아 내 맘 아프게 한 만큼만 떼겨줘 차라리 그만큼 떼여줘 Talk to me, talk to me 네가 편한 시간에 Talk to me, talk to me 네가 편한 시간에 Talk to me, talk to me 네가 편한 시간에 Talk to me, talk to me 네가 편한 시간에 러시아을寒은 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다가가서 이루어가는 거잖아 살살이기도 해 다가가서 이루어가는 거잖아